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관리자나 재단 등 자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투자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70%가 가까운 미래에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려고 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기적으로 낙관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피델리티의 조사 결과는 규모가 크고 또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시장이 수개월 동안에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 있어서도 약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아 투자자들이 현재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암호화폐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러나 기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의 주요 억제책으로 가격의 변동성을 꼽았지만 시장 조작의 위험과 또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체력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가 언급됐습니다.